세계 최대 IT 전시의 CES에서는 단연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을 체험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기부터 또 자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마스크까지 이슈가 된 건 모두 우리 것이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치 우주 속을 날아다니는 듯한 새 한 마리 VR로 새 움직임을 쫓는 사이 기기는 사용자의 시력과 눈 상태를 점검합니다 VR로 측정된 다양한 눈 건강 정보는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CES에서 건강 웰빙 분야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센서를 통해 외부 공기를 분석하고 필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빛의 파장을 이용해 수면이나 독소 등 상황에 맞게 빛을 쏘는 AI 조명부터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솔루션 등 국내 벤처 기업들이 선보인 다양한 기술들은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CES 2021 운영위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인정한 혁신상 제품은 280여 개인데 우리 중소벤처 기업 20곳이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CES는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상무입니다